오늘은 또 한 번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에게 여행은 다양한 음식,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낯설지만 소중한 인연 새로운 거리와 풍경, 그 모든 것들에서 느껴지는 내 안의 여러 감정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, 손에 잡히는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하나로 저는 쇼핑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 당시 면세품 구매 품목은 틴트 하나였지만 저에게는 여행지에서 그 면세품을 뜯어볼 생각에 쇼핑백을 드는 내내 설레임과 행복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처음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면세점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틴핑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규 혹은 기존 신라면세점 가입 고객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기존 우리가 해왔던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제품 검색, 가격 비교, 리뷰를 보기 위한 여러 사이트에 방문 등 고착화된 면세점 쇼핑 루틴에서 벗어나 틴핑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격적인 혜택은 물론 다양하고 솔직한 리뷰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내가 구매한 제품들로 나만의 리뷰를 남기고 그 리뷰에 따른 리워드 제공까지 되는 신라면세점만의 스마트한 서비스예요 영수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신라면세점을 늘 이용해 왔어요 습관처럼 이용해 온 것 같아요 올해의 저는 가격적인 혜택과 이벤트 효율적으로도 내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틴핑 서비스와 함께 여행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며 첫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저처럼 또 한 번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틴핑과 함께 열었어요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만 진행하는 이 이벤트는 신라인터넷 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제 닉네임을 검색하시고 새로이 뜨는 비밀 페이지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기존 초기 등급에서 적어도 340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올라갈 수 있는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한 혜택으로는 가입 시 적립금 5만원과 최대 20% 할인 혜택 매월 등급 적립금 등의 여러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저와 틴핑이 함께 준비한 페이지에서 신규 가입한 후에 다시 비밀 페이지로 돌아와서 혜택 받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행 해외여행은 그 어느 곳을 가도 그 어느 때일지라도 혼자 가도 그 누구와 가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마음속 행복을 느끼고 면세점 쇼핑을 통해서 소소한 물질적 행복을 같이 느껴요 그렇게 저라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, 이제 여러분들의 여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멘